박수 오늘 분명 되게 많이 한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연을 주부장 참 강력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혼을 쏙 빼놓을까 하다가 혼을 뺀기에다가 물어보면서 골틈이 많지 않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할까 했는데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성의 안 채우고 그쵸? 그래서 이제 세 곡이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좀 선것스럽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뒤셨습니다 다시 신뢰해 주셨죠? 왜요? 숙비 된다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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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정보고요 눈치 못이네 내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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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